항상 그림을 하나 주고 문제는 두 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교재 자체를 폐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그림에 한 컷에다가 지문을 두 개로 꾸렸습니다. 또 알아둘 게 있어요. 그림은 한 그림 가지고 문제는 수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업형입니다. 첫 번째 한번 만들어 보면 화면은 터럴 내 발파 작업에 관한 사항이다. 동화상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을 적으시고 그런데 실제 이거는 애매해요. 실제 움직인 거 보지 않으면 뭐냐 그러면 실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역시 2000년 11월 19일에 사람께서 출제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뭐냐 그러면 마스크라든지 안전모등 안전장구리 또는 안전장구리 이렇게 써도 좋고 안전보호구라고 써도 관계없어. 보호구리 어떻게 미착원했다. 그럼 다시 이렇게 꼭 마스크 안전모등 보호구 미착용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려면 마스크 안전모등 보호구 미착용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더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 폭발하는 작업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화면에서 발파 후에는 낙반 돌이 막 떨어진다. 깨져가지고 작은 돌들이 막 떨어집니다. 낙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부석 더 작은 거죠. 부석의 유무 또는 불발하약입니다. 하약이 폭발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불발이 됐죠. 불발하약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발파 작업장에 접근한다. 발파 후 몇 분이 경관 후에 접근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결론은 갈로 속으로 이렇게 이것을 보기죠. 전기내간에 의한 발파 보석의 경우 몇 분? 반드시 5분 이상 아니면 그곳에 접근하거나 근처에 가지 말 것이죠. 발파 후에 전기내간 이외에 의한 발파인 경우 얼마요? 15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업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책의 내용이지만 실제 시험에도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확실한 정답을 드리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발파 작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내간일 경우에는 5분 이상. 그 다음에 전기내간 이외의 발파인 경우는 15분 이상입니다. 또 여기 이상 이상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은 어떻게 5와 15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점 합격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